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8월 25일 목요일 개장체크입니다.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연일 고점을 높인 환율 강세도 진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0.5% 오른 2,447.4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을 순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52억 원과 1,400억 원을 순 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소폭 하락했고요.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1%대 올랐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제품 가격 인상 소식에 식품 관련 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농심은 6% 급등했고 삼양식품과 풀무원 등도 최소 4%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24% 상승한 793.14포인트 기록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0억 원과 305억 원을 사들인 반면 외국인은 205억 원을 팔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HLB가 3% 넘게 올랐고 카카오게임즈와 천보 등은 하락했습니다. 뉴욕증시 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에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 0.18% 오른 32,969포인트에 장마쳤고요. S&P500 지수는 0.29% 상승한 4,140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41% 오른 12,431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내구제 수준은 예상보다 부진했고 주택지표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주택시장의 부진을 시사했는데요. 종목 가운데는 크루즈 관련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홀딩스가 8%, 로열 캐러비안 그룹이 7.6% 올랐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커넥티드 운동기구 업체 펠로톤은 아마존을 통해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로 합의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가 20% 폭등했고요. 반면 의류 소매업체인 노드스트롬은 경기 둔화 속에 의류 재고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하반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해 주가가 19% 추락했습니다. 기술주는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테슬라와 메타, 넷플릭스가 오른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소폭 약세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였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 0.2% 오른 13,220포인트 기록했고요. 프랑스 끼아크 40 지수는 0.39% 뛴 6,386포인트, 영국 푸지백 지수는 0.2% 내린 7,471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종목별로 영국 IT 기업 아베바는 프랑스 대기업 슈나이더가 매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주가가 27% 상승했고요. 반면 스웨덴 보안업체인 시큐리타스는 실적 발표 후 주가가 6%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일제히 하락세였는데요. 어제 일본 니케 225지수 전거래일 대비 0.49% 떨어진 2만 8,31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N화 강세와 원유 가격 상승해 기업의 수익성 전망이 악화되며 내렸고요.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86% 하락한 3,215포인트 기록했는데요. 일부 지역이 전력난으로 기업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1.2% 떨어진 1만 9,268포인트, 대만 가권지수는 0.18% 하락한 1만 5,069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전망과 투자 전략입니다. 뉴욕 증시는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소폭 반등했는데요. 서상영 미래세증권연구원은 잭슨홀 컨퍼런스를 앞두고 국채금리 상승세가 확대되고 달러화가 재차 강세를 보였음에도 미국 증시가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새롭고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발표하기보다는 최근 연준 의원들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장 마감 후 데이터 센터 매출이 61% 급증하기는 했지만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로 시간 외 거래에서 2%대 하락 중인 점은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국내 증시 전반에 상승 탄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개별 업종의 호재가 지수를 반등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증시 업종별로 온도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된 재료로 업종 쏠림과 테마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짱 대응 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8월 25일 개장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